1, 2, 3, 2, 3. 1, 2, 3. 1, 2, 3. 베이스 투성. 베이스. 오케이. 나이스. 송강 높이 뒀습니다, 송강. 송강 높이 뒀습니다, 송강. 송강 높이 뒀습니다, 송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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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동인 선수는 홈으로 3 대 1을 만듭니다. 이건 순식간이거든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3점이면 금방해요. 좋아요. 송강. 몸이 급했나봐요. 마음이 근데 뭐 어떻습니까? 발걸어내든 안으로 들어오든. 치고 나가면 좋죠. 또다시 득점을 했습니다. 지금 김아준 투수도 많이 당황스러워. 쭉쭉 나옵니다. 김예승 선수는 1루에서 아웃하겠습니다. 지금은 1루수고 잘 잡았어요. 손성운동수. 푸아웃입니다. 푸아웃입니다. 여기서 한 점만 더 내줬으면 좋겠는데요. 오늘 손성운동수 공습 진짜 많이 했죠. 초골. 거의 다 변하고요. 2루 쪽지만 높이 뜨네요. 잡아내면서 다시 한 번 공수가 교대되겠습니다. son. 3루 쪽은